북중미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이 남아있는데 요기에 이제 엔트리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공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준비된 사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카타르 아시안컵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클린스만 감독 이후 임시 사룡탑에 오른 황선홍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 포스터 보면은 잘 보면 황희천 손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의 합류 여부입니다. 앞서 이 선수는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 선수와 다투면서 선수단 불화 문제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달 16일 이런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두 선수는 다행히 화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선수를 축구대표팀에 합류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이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46.9% 반대한다는 의견이 40.7%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 선수 넣어라 한 게 46.9% 빼야 된다 40.7% 찬성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팽팽하네요 생각보다 네 이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 선수가 하극상 논란에 사과한 만큼 한국 축구를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빼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수 있겠느냐 기량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런 찬반 여론이 정치권까지 번졌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이 선수의 선발 여부에 대한 물음에 불과하다며 인성이 단체 경기에 부적합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발 여부 물어보니까 불과하다. 이게 왜 홍준표 시장이 이걸 발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부터 홍준표 시장 정치인의 언급까지 있었는데 황선은 임시감독이지만 아무튼 황선은 감독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황 감독이 지난해 열린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선수와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어서 누구보다 이 선수의 활용법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명단 발표까지 몇 시간 안 남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미 내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발 명단 또 새로운 얼굴 새로운 K리거 등장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감독이 어제까지 프로축구 K리그 경기를 직접 관람했는데요. 특히 황 감독이 전북 경기만 연달아 세 번 직관한 것을 두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전북에 눈여겨본 선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기대되네요. 이 밖에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K리그 최고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는 울산의 주민규 선수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광주의 정호연 선수가 발탁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빼놓으면 안 되는 선수 있잖아요. 네 수원FC 이승우 선수인데요. 와 저는 토요일이었나요? 골 넣는 거 그 골문 앞에서 막 제치는데 거기에 무슨 스페인 브라질 막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9일 전북 현대화의 리그홈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서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대박이었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모든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대표팀의 새 감독님이 오셔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러다 보니 잠도 잘 안 왔다.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온라인에서도 이승우 선수 한번 넣어보자 그런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민규, 정호연, 이승우 선수 합류 가능성 기대해 보고요. 오늘 11시에 황선홍 임시감독이 축구팀 대표 엔트리 예선전 뛸 선수 명단을 공개합니다. 축구팀 대표 엔트리 예선전 shrimp 축구팀 대표 엔트리 예선전 축구팀 대표 엔트리 예선전